일러스트 작가 5년차 친구들과 좀 다르게 한고새 붙어 그림을 그리며 심심한 일상을 사는 중이다 마치 내 이름 한고새처럼 낯이 좀 이른데 어디서 봤더라 진짜 맘에 든다 한고새씨가 한 건 했다구요 사장 신이지? 예쁘다 다시 가도 괜찮을 거예요? 카운터 옆 AR 1, 2번 옆에 있는데 손님들 얘기 잘 들어주는 거 잊지 말고요